국립민속박물관 2021년 박물관 민속화교실 안녕하세요. 오늘 국립민속박물관 2021년 박물관 민속화교실 하늘과 땅을 잇는 민속이 주제는 풍수와 우리나라의 상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직장을 시작해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영국과장 그리고 유물과학과장을 역임했고 여기서 춘천 국립춘천박물관장 국립공박물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비록 졸조지만 제가 평생업으로 해온 공부를 책으로 냈는데 풍수로 본 우리 문화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한평생, 낳아서 죽을 때까지의 거친 의뢰, 그리고 계룡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의 상장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자를 몰라도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은 글을 쓰려면 반드시 한자를 알게 되면 그 어의력이라든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상대방한테 전달시키는 데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좋은 글을 쓰려면 반드시 한자를 알게 되듯이 좀 더 우리가 죽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알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강의를 듣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순서는 첫째 상례란 뭐냐 장례란 뭐냐 이런 어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장례 또 분묘 또는 묘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유교식 상례는 3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년상의 유교식 상례의 절차와 의미 그리고 흔히 혼이 없다 있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과연 혼병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에서 이런 상장 외에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어떻게 국장을 치렀는지 이와 불러 왕능 조성 그리고 거기에 보태 가지고 소위 왕능 하면 풍수의 복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의 의미를 알아보겠고 또 하나는 역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역장이라는 게 뭐냐면 조상의 무덤을 쓸 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에부터 조상을 쓰고 아래대로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반대로 맨 위에 조상을 아래에 쓰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자선들을 쓰는데 그래서 왜 이런 순서가 되었겠는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 사진이 보이죠. 사진을 보시면 관이 있고 사람들이 수의를 갈아입는 모양새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위 죽음을 체험하는데 그것은 입관체험이라고 해서요. 입관체험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대서를 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소원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는 반드시 죽게 말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상대방도 그렇고 옛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뭐 죽게 되는데 기왕이면 늙고 죽는 것은 당연한데 그럴 바에는 좀 더 품이 있게 죽자는 겁니다. 요즘 뭐냐면 사실은 죽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죽겠느냐 품이 있게 죽는다 이것은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서는 그게 실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 소위 예전에는 웰다인이라고 했어요. 품이 있게 죽자 잘 죽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웰빙 사람답게 살자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사람답게 늙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품이 있게 살다가 품이 있게 늙고 품이 있게 죽자 이것이 현재 많은 사람들의 꿈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억도 받고 체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장례 강의를 통해서 미리 건강할 때 죽음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또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미를 더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흔히 상례라고 그러죠. 또 장례는 뭐냐 흉례는 뭐냐. 아마 이 용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먼저 상례라는 것은 우리가 상이라는 글자를 옥편에 찾아보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뜻도 있고 슬픔 또는 수의, 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죽음을 다루는 의례가 바로 얘가 상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특히 공장님 같은 경우에는 군자가 죽게 되면 상례라고 그러지 않고 종례라고 했어요. 종이라는 한자는 마칠종자예요. 그러니까 군자가 죽으면 모든 행동은 이제 멈춰버린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하고의 그 죽음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서 종례라는 용어를 썼어요. 일반 사람들은 뭐를 썼느냐. 상례가 아닌 죽을 사짜를 써가지고 왜? 죽은 사람을 다른 의미의 사례라고 했어요. 이게 사례와 종례 두 가지를 쓰다 보니까 혼동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슬프다, 돌아가셨다, 관, 상복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한자를 보니까 상자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상례라고 해요. 흉례는 뭐냐. 이것을 왕실에서 왕과 왕비의 죽으면 국상을 치는데 이것을 흉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하고는 죽음의 어떤 어휘를 다르게 썼던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장례와 상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은 이 도표를 보시면은 죽을 사짜가 있고 끝에 탈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례라는 것은 뭐냐.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염을 해서 입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주들은 상복으로 갈아입고 그 시신은 처치하는 거죠. 매장을 한다든지 또는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매냐라든지 그래서 시신을 처치하는 그 단계까지를 장례라고 해요. 여기 보면 사진에 보시면은 제가 이거 이제 일산 풍동에서 이제 장례 주사 때 찍은 산이에요. 이건 뭐냐면 시신을 염을 해서 관을 빼놓고 시신만 이제 묶기 위해서 이제 하관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그 시신을 처치하는 그 기간까지를 장례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상복을 입은 그런 사진이 있어요. 이것 보면 이렇게 상주가 부문이 돌아가시면은 3년 동안 만 2년 이때 상복을 입고 모든 예를 다 하는 것을 마치면은 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상할 때까지를 전 과정을 우리가 상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례 속에는 이제 장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는 지금이 돌아가시면은 3일장도 있고 2일장도 있고 5일장 7일장을 해요. 그러나 보통은 3일장을 하는데 예전에는 황제는 7개월장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9월달이죠. 9월달에 돌아가시면은 9, 10, 11, 12, 1, 2, 3. 그러니까 내년도 3월달에 장례를 치른 거예요. 7개월장이고 왕과 왕민은 5개월장이니까 9월달에 돌아갔으면 9, 10, 11, 12, 내년 1월달에 장례가 5개월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부는 3개월장으로 했는데 대부는 뭐냐면은 흔히 이제 그 4이니까는 그 겨수로 봤을 때 4품 이상을 대부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조선시대에는 이제 통치는 이제 물론 왕이 있지만 그 밑에 이제 사대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대부는 선비사자예요. 양반과 4품 이상의 관리들이 통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대부인데 거기서 4자는 빼고 대부는 3개월장 이제 백일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비는 뭐냐면은 그 관직에 안 나간 그 유학자를 이제 선비라고 해요. 양반자를 선비라고 해요. 그래서 1개월장을 치렀고 이 1개월장을 뭐냐면은 그 6월장이라고 그러더니 그 얘기를 뭐냐면은 오늘 돌아가시면은 1일이죠. 그러면은 10월달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 어제 이제 8월 30월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달을 넘겨서 9월달에는 아무 때나 지내도 한 달에 안 돼도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넘겨서 장례를 치른다는 이제 6월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현재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장을 이제 많이 선호라고 또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초본이고 요 밑에는 이제 평지장인데 어 그러니까는 그 봉화마을에 가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자기 죽으면은 이 봉본을 만들지 말고 평지장을 해달라고 요게 평지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우측에 있는 것이 봉본이 있는 그 무덤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장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어떤 게 장이냐. 그래서 이 장이라는 것은 시신을 처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땅을 파지 않고 이 장자를 풀면은 풀초에다가 시신을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풀로 덮은 게 이게 장자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시신을 풀로 덮어 놓고 그러니까은 짐승들이 이렇게 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것을 자식된 돌에서 볼 수가 없다. 목, 볼, 인견 해가지고 기록에 보면은 맹자께서 지나가 저기 보니까는 시신이 이렇게 썩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곡경을 가지고 덮어준 형상이 땅을 파다 덮어준 게 요게 묘자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풀이 난 거예요. 아무런 저기 복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지가 발달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분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 분자를 이제 이렇게 풀면은 흑토변에다가 열십자 세 개 그리고 조개껍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석 시대에 청동기 시대에 보면은 바닷가나 강가에서 많이 살았죠. 그때 폐총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개껍질하고 흙하고 섞어서 만드는 것이 이 분자예요. 근데 왜 이게 열 십자가 세 개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다섯 개 들어갈 수도 있고 백 개 들어갈 수도 있고 천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왕래 같은 경우는 수백 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열 십자 세 개 들어간 것은 삼이라는 숫자예요. 세 개. 삼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 그리고 아니면은 더 이상 할 게 없다. 또 가장 숫자 중에서 이상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 십자를 세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흙더미하고 조개가루 이게 분자입니다. 이게 생기는 것이 언제냐면은 동아시아에서는 공장님께서 자기 어머니 이제 안증제가 돌아가시죠. 돌아가고 나서 이제 무덤을 썼어요.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자들한테 내가 다음에 어머님 산소를 찾아보려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기가 이제 옛날 책들을 봤더니 무덤을 쓰고 고쳐 때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록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 봉분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공자 이전에는 이 봉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자기가 나중에 이제 이제 부문의 산소를 자주 찾아보면은 그 표식으로 흙하고 조개껍질을 싼 것이 분자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흔히 통칭으로 우리가 분묘 묘분이라는 말은 잘 안해요. 분묘하면 무덤을 이제 통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위에 그 무덤의 진화라고 그럴까 그 과장은 장에서 묘에서 분으로 이렇게 어떤 고고학자는 그래요. 경주에 있는 신라 무덤 옛날 무덤은 분이라고 그러고 요즘 곳은 묘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봉분이 있느냐 평지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한자의 의미하고 글자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추분 같은 것은 감회장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뼈만 줄여가지고 다시 이제 안장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장이라고 형태를 보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만드는데 15년 걸렸어요. 왜냐면 이 장, 묘, 분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상대자한테 전달할까에다가 만든 것이 이 도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 맞아 동감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조선시대에는 관훈상제 시대다. 관훈상제를 빼놓고 예를 이렇게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관훈상제를 지키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15살 되면 여기에 상투를 틀지 않아도 또 뭐 예식을 할 때 서양식을 하든 우리의 전통식을 하든 아무 말을 안 해요. 또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이것을 나라에서 전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뭐 간섭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관훈상제를 지키라고 소위 장례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훈상제를 흔히 얘기할 때 왕실하고 일반제 백성들하고 이해가 조금 달랐어요. 일반 백성들 하면 사례라고 사례면 관례, 홀례, 상례, 제례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나라에서는 조정에서는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권했느냐. 지금은 법이 있어가지고 법으로 통제를 하죠. 물론 조선시대에도 법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한해의 풍습을 법으로 통제하기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관습으로 통제를 한 거죠. 그래서 관훈상제를 통해서 사회의 질서 윤리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육을 함으로 해서 조상을 닮으신다. 어른을 잘 대접을 한다. 명분을 부해지고 그리고 일종의 소위 교육 수단으로 교화 수단으로 썼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의 실천윤리로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도 관훈상제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그거 그래 맞아. 그러나 관훈상제를 제대로 안 지켰다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만큼은 이런 소위 사례를 통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했고 명분을 또 주면서 일종의 윤리교육 수단으로 썼던 것이죠. 왕실은 어떻게 했느냐. 왕실은 얘가 하나 더 수법 플러스 돼가지고 길레 가래 길레하면 흔히 우리가 제사 제례 같은 거 또는 사실만대 제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혼사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실의 홀레 같은 것은 가래라고 했어요. 잔치 그 다음에 왕의 죽음 흉례 그리고 사신을 손님을 만난 걸 빌레를 했고 그리고 군례라서 군사의 얘 오례를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흔히 왜 그러면 일반 사대부에서 없는 군례 빌례 이런 걸 했느냐. 그것을 뭐냐면 왕권의 강화 그리고 왕실의 권위의 어떤 상징 구현 도구로서 오례를 일반 백성들의 사례와 차이를 뒀던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요즘 말에는 유의식 상재례 안에 교화명문을 썼고 이걸 실천하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강요 내지는 권면을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관훈상제에 영향을 준 예수들이 있어요. 책들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을 꼽으려면 송나라 때 주자가 쓴 주자가래 흔히 가래라고 그러죠. 그리고 송종 때 완성한 국조 오레이 그리고 사계 김장생이 쓴 상례 비호 그 다음에 18세기 도함 이재가 쓴 사례 팔람 이런 책들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부모님의 상을 당하면 관직을 반납을 해서 장례를 치르러 상례를 치르러 내려가서 이때 상례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것이 있다. 물론 영주 때 보면 국조 오례를 보완한 숙국조 오레이 상례 보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상례에 이런 책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쳐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사람은 나는 순서는 있는데 죽는 순서는 없다고 해요. 사실은 나는 대로 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상하게 그거는 거꾸로 순서가 지바뀌 수 있는 것이죠. 굳이 나는 순서에 죽으면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놀면 어차피 순세로 죽으면 중요한데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순서가 있지만 중서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주 옛날 옛날에 저승사자 역할을 뭐가 했냐면 까마귀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염례당에 가서 까마귀한테 명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제주도 신화에 보면 까마귀가 나오는데 까마귀가 제도에 가서 명물을 가지고 와요. 저승으로 가는데 마침 지상에 아래를 봤더니 잔치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실컷 주워 먹고 다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데 저승의 문턱 딱 넘으려고 보니까 입에 불위에 물려있던 명부가 없어진 거예요. 아차 깜빡하군요. 리노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가요? 아니면 글쎄 그냥 들어가면 벌을 받을 것 같고 근데 까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에라 모르겠다. 평소에 알고 있었던 이름을 자기가 적어가지고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는 순수는 있는데 죽는 차례는 없다. 지금도 까먹이 고기를 먹으면 뭐가 없다고 그래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건망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통적인 유교식 상례 절차는 왜 복잡하고 과연 산 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한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주자 가래에 보면 절차가 19개 절차에요. 19개 절차에다가 항목만 52개에요. 물론 이제 국장 흉내는 더 복잡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절차가 많고 항목이 맞느냐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라 산자 특히 상주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주의 심정의 변화를 다 이렇게 체크해서 맞춰놓은 것이 상례 절차에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으면 슬픔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가 저기 장례를 치러 그리고 나서 일일이 지나 지나면 어느 정도 슬픔이 이제 잊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슬픔이 남아있어. 다시 1년이 지나면 이제는 평상시로 돌아온다고 해서 바로 운명 돌아가는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상복 상복을 벗을 때 탈상까지의 상주의 심정의 변화를 맞춘 것이 바로 유교식 상례 절차입니다. 옛날에는 원체 상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가지고 아무리 양반이고 높은 관료들 할지라도 이것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했느냐 집사가 있었어요. 집사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가 다 못하니까 나라에서 그것을 교육시켜가지고 요즘 같으면 장례 지도사 있죠. 장례 지도사를 육성해서 이분들이 이제 절차를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장례를 치도록 한 거예요.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어느 집 정승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옆에 집사가 너무나도 지식이 해박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것을 잘 아니까 물어봤다고 해요.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벼슬에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제가 시키면 하라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웃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상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순서가 바뀐다든지 남들한테 욕을 먹지 않느냐 그런 속에서 경사라는 직업이 새로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죽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가 죽음을 지켜보는 것을 주민들이 임종이라고 그러죠. 임종 전에 유언을 해요.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지금은 의사가 거만을 하잖아요. 눈을 이렇게 살펴보고 아니면 심장을 확인한다든지 그래서 죽음은 죽었다 아직 안 죽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속광이라고 해가지고 햇솜 있죠. 햇솜을 코에다 올려놓으면 뇌는 죽었어도 뇌사라고 그러죠. 아주 심장은 뛰기 때문에 호흡, 숨을 위해서 벌렁벌렁해요. 그게 딱 멈추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속광, 운명, 임종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선왕조 21대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누굽니까? 용조대왕의 83세 이 용조대왕의 죽었을 때 임종했을 때 신뢰계부 아주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왜 임종이 중요하느냐 임종을 지켜본다 그러는 거죠. 임종을 맞는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언이에요. 유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특히 일반 백성들이 우리가 죽으면 유언 없어도 자식들 알아서 다 아는데 왕인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 그래서 소위 유언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왕이 임종이 임박하면 소위 고명대신을 선정을 해요. 고명이 뭐냐 죽음을 지켜보는 신하들을 얘기해요. 신하들을 보는데 이때 왕이 죽기 전에 전의 다음의 왕은 누구한테 이렇게 전의한다. 그것을 문서로 작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반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776년 영조 52년 3월 3일 새벽 5시 35분에 영조가 숨을 멈춰요. 이때 기록을 보면 어떻게냐면 정조죠. 그때는 왕세손이죠. 이미 숨을 헐떡거리니까 막 주물러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서 주물러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시라고. 이때 이제 승지가 들어와요. 도승지가 들어와요. 그것은 문서를 듣고 영조가 그 저기 혼면 상태에서도 왜 승지가 들어왔느냐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종이 이 초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 초지는 뭐냐. 거기다가 전의 교수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임금이 명하여 전규를 쓰게 했으나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은가 헛소리가 갔었다. 왜냐면 비몽사몽과는 뭔가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위급하니까 영의전 김상철이 뭐라고 하냐면 빨리 궁성의 호의를 귀례에 맞춰서 빨리 호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귀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반포하라고 그래요. 이때 뭐라고 썼냐면 전의 교수를 전교한다. 대보 이게 옥세예요. 대보를 왕세손에게 전달하라.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그 다음 왕이 돼도 정통성 문제 때문에 재임기간에 굉장히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의 교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선 초기에는 사실은 고명대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종 때 고명대신을 만들어요. 그때 연상군이 그랬어요. 왜 고명대신이 필요하냐. 신한테 물어봤더니 진나라 때 진시황제가 죽었을 때 환관 조우가 있어요. 조우가 질학필학을 다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시황제가 순행을 해. 남쪽으로 남행을 떠났어요. 가다가 죽어요. 그때 승상하고 조우하고 둘이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조우가 그랬어요. 황제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자 말아라. 그러면서 승상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한테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당연히 다음 황제는 첫째가 해야 되는데 첫째가 원체 셋 중에 제일 낫고 좀 까다로워. 그러니까 조우가 자기가 첫째가 황제가 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막내 셋째한테 황제 자리를 전의한다는 것을 반포하도록 해요. 그때 시신이 부패가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마차에다가 소금을 시신을 넣고 잔뜩 붓고 부패가 안되도록 들어가요. 장원으로 들어가서 이때 큰 아들한테는 저기를 보내서 자결하라고 해요. 그래서 큰 아들이 거기에 죽어요. 그러니까 셋째가 황제가 되는데 이때 신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 불러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사슴을 딱 갖다 놔요. 그래서 들어오는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조우가 환경이죠. 이게 사슴입니까? 아니면 말입니까? 그랬어요. 눈치 빨간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사슴이 아니잖아요. 사슴이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순진한 사람들은 사슴이라고 해요. 그래서 딱 쳐가지고 사슴이라고 올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지록의마예요. 지록의마 구사성 이게 나오고요. 그만큼 조우가 모든 전권을 다 잡고서 당시에 같이 순행에 참여했던 승상도 제거시키고 그래서 진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록의마 이런 것들은 연상권이 진나들이 물어봐서 그래서 고명대신이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실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어서 왕세손이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이니까 주물러요. 아까 초질태령에서 그 다음에 전의교사를 써서 다음 임금절에는 누구한테 세손한테 정주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상철이 영주가 있는 침실이죠. 거기에서 나가가지고 어떻게 당시에 신하설윈을 시켜가지고 밖에서 문을 열어서 뭐라 그러면 큰 소리예요. 숙광을 청하니 왕세손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미 돌아가셨어. 그런데도 아직 그 인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가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래서 안되겠으니까 숙광하고 빨리 신하시켜가지고 돌아가실 때 알기 위해서 상대점 붉은 글자 세절을 그러니까 높을 상자 이렇게 상대임 써가지고 세 번을 읽는 거예요. 상대점 상대점 상대임이 왕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오전 새벽 5시 45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소위 유언이 중요하다. 요즘에는 하는 뭐라고 그러면 재산이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재산이 없으면 말로 싸운다고 그래. 왜? 뭐 크게 놀아갈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재산이 많으면 뭐로 가지고 싸요? 칼 가지고 법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 법으로 해. 마찬가지 이 왕권이 이제 잠시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다매화왕은 누구한테 한다. 이 전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임진란 때 한 예로 선주가 죽을 때 광해군한테 다민군 자리는 광해군에 이 말을 안 하고 죽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빌미되어 가지고 계속 왕권을 가지고 흔드니까 그래서 누굽니까 그 저기도 이제 광해군도 굉장히 끝내 자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렇게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왕권에 대한 유언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강조해서 길게 제가 설명을 예를 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숨이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이 끊어졌으면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혼 부르는 거예요. 그 혼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부르는데 혼을 세 번 불러요. 이건 왕이라든지 왕비라든지 신분의 고아를 막느라 모든 사람이 죽으면 혼을 불렀어요. 그래서 혼을 부를 때는 보면은 이거 당진에서 제가 찍은 건데 원래는 이제 시체를 보지 않은 사람이 돌아가신 분에 남자 같으면 우애적삼 여자 같으면 치마를 가지고 지붕이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김말동 복 복 복 세 번 불러요. 이것을 뭐냐면은 왕이 죽었을 때 내시가 왕의 옷을 가지고 동쪽 지붕으로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북쪽을 향해서 혼을 부르고 내려올 때는 서쪽으로 내려오는데요. 그리고 그 옷은 어떻게 하느냐 시신 옆에 이렇게 접어두고 아니면 시신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복을 한 번도 아닌 열 번도 아닌 세 번을 부르는가 아는 거예요? 자, 옛날 사람들 그래서 얘는 삼에서 온다는 거예요. 숫자 삼에서 그래서 삼은이라는 숫자는 아까 얘기했죠. 완성의 숫자다. 가장 이상적인 숫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은 세 번 부르는 거예요. 한 번은 하늘을 향해서 한 번은 땅을 향해서 부르고 한 번은 사방을 향해서 왜? 혼이라는 게 땅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늘 올라가서 있고 사방에 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을 부르고 그러면 왜 북쪽이냐 원래 북쪽이 부르는 것은 죽은 자 그러니까 사자를 관장하는 시는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향해 부르는 거예요. 주나라 때 보면은 우리가 북망산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북망산천을 뭐냐면은 북쪽 사람들이 죽으면은 북쪽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북망 북쪽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나라 때는 이제 도읍이 있으면은 북쪽에는 공룡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룡묘지에다 이제 무덤을 쓰니까 사람들이 북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은 죽은 자를 관장하는 신이 북쪽에 있고 그러면 생자 산자를 관장하는 신이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두칠성 생자는 남두칠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에다 깔아주는 것이 칠성판인데 이 구멍이 바로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혼도 부르고 그럼 뭐를 해야 되나 시신을 깨끗이 시켜가지고 수의를 입혀서 싸가지고 이불을 싸서 관에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관이죠. 그래서 소림은 뭐냐면은 소위 수의를 입히고 대령은 뭐냐 옷과 이불을 다시 한번 싸서 관 속에 넣는 것을 대령이라고 해요. 이건 제가 청산도에서 찍은 건데 봤더니 굉장히 약식으로 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죽고 나서 바로 입관을 하지 않고 3일 지나서 입관하느냐 3일째 지나서 입관하느냐 입관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3일장이니까 오늘 죽으면 아침에 죽어서 그러면 저녁 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12시 밤 12시를 넘어서 지내에만에 입관이 허락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예전에 이제 장례 기간이 길기 때문에 3일이라는 기간이 됐을 때 입관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그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돌아가시면 3일째 되는 날 왜 3일 지나서 입관합니까? 그랬더니 공장님께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또 바로 입관을 하게 되면 시신을 싸가지고 입관을 하면 얼굴을 볼 수가 없냐. 그래서 먼데 있는 가족 일가 친적이 와서 얼굴만이라도 보기 위해서 또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되면 관이 필요하죠. 수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장례용품이 준비하기에서도 3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3일 이전에 입관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에 17세기 사람 유괴라는 유학자가 있었어요. 가래의 원료에서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3일 이전에 입관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다. 그랬어요. 왜 살인행위이냐. 이분이 이분이 조간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이 조씨고 이름이 간자인데 이 사람이 죽은 지 열흘 지났어요. 열흘 지났는데 입에서 구덕이 생기고 구덕이가 저게 파리예요. 파리가 생긴 거예요. 기회에서 마찬가지. 그랬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아 3일 이전에 입관하는 것은 살인행위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딱 숨이 끌어지면 검언을 딱 해서 의사 검언을 해요. 사망선고를 딱 내리면 바로 병실에서 어디로 옮겨요. 영안실로 옮기잖아요. 영안실로 옮기잖아요. 영안실로 옮기잖아요. 전부 냉동실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깨놔도 두들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재미있는 말로 시어머니가 미우면 빨리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일단 숨이 끌어지면 냉동실이 집으로 오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3일 전에 혹시라도 살아나지는 않지만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려줘서 3일 입관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요즘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옛날 같으면 미리 생전에 수의를 만들어가서 장롱에 거의 간접을 해놔요. 왜? 내가 입고 가는 것은 자선 갈 때 가는 이유는 내가 만들겠다 해서 미리 해놓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명이 길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수의를 쓰는 게 전부 배예요. 이 배인데 배가 굉장히 비싸. 과연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배를 수의로 많이 썼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삼배의 수의는 지금 우리가 제일 늦추는 삼배의 수의는 일제 1934년도에 뭐를 만들었냐면 일제의 강정기 때 소의 비단 명조 이런 건 너무 비싸니까 사치스럽다. 그걸 수의를 쓰지 말고 뭐로 쓰냐. 흔히 가장 많이 입는 것이 배예요. 배로 수의를 써라. 그래서 그때 여기 사진에 보면 의뢰춘치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1934년도에 조선총독부에서 이 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각 도에서 이걸 또 발간하게 해.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뿌려가지고 그게 뭐냐면 수의는 삼배나 광목을 쓰고 고가의 비단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요즘에 장례식장 가면 검정옷에다가 왼쪽 가슴에다가 이렇게 리본을 달아요. 그 다음에 이 상주들한테는 왼쪽 팔에다가 완장을 차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제 때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국적도 관계없이 그냥 너도 나도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제대로 알고 왜 완장을 들어오냐. 왜냐면 옛날처럼 상복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걸 현재 상복을 입고 완장을 차고 리본을 달더라도 의미는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좋은 것을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덤을 발굴을 많이 해봤는데 수의를 배를 쓴 것은 거의 없어요. 묶을 때만 쓰는 거야. 염을 할 때 왜? 배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를 입힌 것은 거의 없고 보통 비단 명절을 많이 썼어요. 한성부 판년을 지낸 요즘 같으면 서울시장에 김헌택 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면의 묘에서 이러한 출득품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나온 것을 복원한 거예요. 옷을 그래서 여기 1683년도예요. 83세에 그땐가 서울시장을 했어요. 늦게까지 펼쳐서 했는데 그 며느리가 한산이신데 1772년에 돌아가세요. 이때 청주에서 출동이 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삼이 있고 치마저고리 그리고 평상시 입었던 옷을 입혀요. 그리고 그게 안 맞으면 그거보다 똑같이 크게 해가지고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 전부 다 어떻게 배로 해가지고 하는데 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내가 죽으면 양목도 필요 없고 배도 필요 없고 광목으로 깨끗이 하나 해가지고 그대로 입혀가지고 머리도 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답답하니까. 원래는 명목이라고 해서 얼굴을 붉은 검정 천으로 가리거든요. 가리지 말고 그대로 해달라. 마누라 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진이 세 커트가 있어요. 이거는 같은 사진이에요. 같은 상주인데 이것은 1985년도에 7월에 찍은 건데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면 남살래요. 제 고향이에요.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미숙박물관 제가 박물관에 여기에 근무했으니까 직원들이 와가지고 전부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아카이브실에 가면 이 사진이 있더라고 어머니니까 이제 나무가 이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나무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동나무예요. 왜 그러면 그냥 편하게 남녀 구별 없이 대나무예요. 대나무예요. 오동나무예요. 이렇게 구별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면 부상이죠. 오동나무예요. 이거 오동나무예요. 하늘 상징이에요. 하늘 상징이 뭐냐. 하늘은 둥글잖아요. 오동나무는 둥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 상징이 하늘이고 어머니는 오동나무인데 땅을 상징해요. 그런데 오동나무도 둥글해요. 그러나 밑에 모나게 각을 짓게 깎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각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나무, 참나무도 있고 또 무슨 나무, 잔나무도 있고 많은데 해필이면 오동나무냐. 근데 이제 남녀를 구별하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별하려고 그렇다고 대마를 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두 분이 똑같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나무를 구분하는 건데 그렇다고 대마를 쓸 수 없으니까 그래도 똑같은 건 없지만은 그러면 이름이라도 음이 같은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나무? 아니잖아요. 동자 동자가 되는 게 뭐예요? 오동나무잖아요. 그래서 오동나무를 쓴 거예요. 다른 거 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왜 대나무냐. 대나무는 둥글죠. 하늘을 상징하고 또 파라잖아요. 파라는 사시사철 파라잖아요. 부문이 돌아가셔도 사시사철 똑같은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는 다른 나무에 달린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서나 바켓에서나 부모님의 경우는 똑같은 한글 같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큰아들이에요. 두째, 셋째 아들이에요. 여기 큰아들 두째, 셋째에요. 근데 한 분은 일반 지팡이 한 두 분이 제가 어? 왜 이게 다르지? 그때 지금 기억이 지금 민숙박물관 금목이 있는데 이제 그 체모 연구관인데 같이 갔었어요. 제 눈에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왜 큰아들인데 맏아들인데 같이 오동열을 안 짚었느냐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상자한테 그랬더니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먹어서 저는 이것도 뭐냐면은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몸이 부축하기가 지팡이보다는 이 끈을 해서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상관없잖아요. 지팡이니까.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양자를 가가지고 양자를 가기면 어떻게 되느냐 큰아들이라도 양자로 가는 부모 양부모가 돌아가면 3년상이고 친부모한테는 1년상이에요. 딸도 시집가기 전에는 3년상을 치러야 돼. 그러나 시집을 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친정부모에서는 1년상을 치르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3년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가기 때문에 3년상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지팡이를 짚느냐 상주는 못 먹고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 회척하고 수척하니까 지팡이를 짚고 의지에 다른 뜻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가 아니면 또 지팡이를 짓을 수 없는 것이죠. 혼백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사람에게는 혼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공장님도 맹자도 주자도 조선시대의 많은 유학자들이 이 혼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선전기의 유학자 성현이라는 관류 유학자가 쓴 용제총화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혼백에 대해서 아주 사람이 혼백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분리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알았는데 예를 보면 음양설에 의하면 천지 하늘과 땅 모든 천지에는 천지의 만물에는 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 기라는 것은 눈에 볼 수도 없고 만져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요.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정령이라고 그러고 양기 또 음기는 양기의 정령을 혼이라고 그러고 음기의 정령을 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백은 둘 다 기신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백은 시신을 의미도 해요. 육체를 죽음이라는 것은 양기의 부산 즉 부산이라는 게 경상남도에 있는 부산이 아니라 뜰 부채에다 흩어질 산자이니까 이 혼령이 혼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가 그래서 흩어져서 나중에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늘로 올라와요. 승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승천하는 것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 부처님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마음 밑에 그런 신이 아닌 거기다가 명자를 붙여가지고 신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승천도 하자 하고 또 승천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승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나중에 그것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지청하에 아주 명확하게 혼과 백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좀 더 도표로 보면 사람이죠. 사람은 양과 음으로 이루어있어요. 또 귀가 양의 정령이 있고 음기는 음의 정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의 정령을 혼이라고 했고 음의 정령을 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귀신, 귀자에도 저기 귀신이 들어가고 귀자가 들어가가지고 이 백에도 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둘 다 귀신이냐 그러나 이게 승천을 하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음의 정령은 백으로서 어떻게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이죠. 육신은 죽으면 땅이 흙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양의 정령은 혼이에요. 이 혼은 뭐냐 그 양인데 양은 승천으로 하늘로 올라가 그 다음에 그래서 신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중에서 음이죠. 음은 승천을 못하고 어떻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뭐냐면 음이 뭉쳐서 된 결정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행 자기 마음대로 이로 갔다 저로 갔다 남자한테 붙었다 여자한테 붙었다 고목에 붙었다 마음대로 행동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귀신은 양보다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지은 집은 이걸 우리가 양택으로 그러려고 음쪽이 오래된 음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죽은 사람 산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 집 고택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는 귀신들이 횡하기 좋은 데다 라는 거예요. 새로 지은 밝은 집은 귀신들이 살기 흔치 않다. 마찬가지 우리가 무녀를 보면 무숙인들이 있죠. 무숙인들이 남자는 무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하느냐 무당이 구술할 때 무녀가 구술할 때 음악을 반주를 해 주는 거예요. 제비가 되는 거예요. 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남자들이 무당이 안 되느냐 못 되느냐. 우선 접신이 안 돼. 그럼 왜 여자한테 접신이 잘 되느냐. 여자는 음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은 양한테는 잘 안 붙어. 그래서 음인 여자한테 많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남보다는 친척 식구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사십구제를 지낸다. 또 구술에서 홀령을 천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구술은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이 혼과 백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분리가 되느냐. 죽을 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혼과 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딱 죽으면 음은 음의 정령은 백은 땅으로 들어가고 양의 정령은 흩어지기도 하고 승천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홀백을 어떻게 우리가 그 실체를 찾아볼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종묘에 가면 임금과 왕비죠. 왕비의 신주예요. 이건 일반인들 신주고 이건 돌아가실 때 홀백이에요. 이건 뭐냐면 제가 95년도 3월 5일 날 청산도 하면 유명한 게 뭐죠. 서편지에 찍었던 마을이에요. 그 섬인데 여기에서 본 게 뭐냐면 자기 형님이 6.25 때 돌아가셨는데 장가도 못 들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고 시신도 못 찾고 그래서 땅을 산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한참 뒤에 몇십 년 뒤에는 이렇게 혼을 불러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한복을 곱게 져가지고 혼을 이제 불러가지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걸 초훈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건 97년도 그 청도 이섬현 신촌리에서 이제 미숙박물관에서 조사 나간 건데 저도 이제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시신은 이렇게 광에다 두고 빈소는 방에다 따로 차는 게 그러니까 죽음의 혼과 백이 분리되게 시신과 혼을 이렇게 따로 둔 거예요. 이거는 이제 88년도 1988년도 2월 달에 그 합천 내에서 유학자 들어왔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신을 따로 두고 두편을 따로 둔 거예요. 지금도 시신 드는 장소는 영안실이고 여기는 빈소죠. 왜? 이미 분리가 됐기 때문에 혼과 백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따로 둔 거예요. 이런게 소위 혼백이 있다는 것을 이해가 되겠고 이건 뭐냐면 안장을 하고 시신을 산에다 두고 뭐만 혼백하고 신주를 가지고 집안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주가 없어요. 혼백만 있고 이것은 이제 유학자니까 혼백하고 신주를 같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무제가 끝나면 신주하고 혼백이 두 개가 있을 필요 없으니까 혼백은 어디에다가 묘 앞에서 물을 묻어주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혼백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진도 이제 씻긴 곳인데 장사 전날 무녀를 초청해가지고 씻긴 곳을 해요. 그러니까 망자의 넋을 깨끗이 씻게 극대광생 시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뿌리 깊은 나무하고 세미 깊은 잡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한창기라는 분이 그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저기 이제 창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리 토속적인 문화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아껴가지고 이런 잡지도 냈는데 자기가 죽으면 진도에 있는 인간문화재들이 있어요. 무용문화재 그 진도끼 씻긴 곳 그분들한테 내가 죽으면 내 고향이 벌교인데 씻긴 곳 한번 하려고 그래서 이때 돌아가신 서울도 돌아가셨는데 진도에 가가지고 밤 10시부터 밤 새도록 돌아가신 한창기에 홀령의 저기를 구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홀과 백의 분리가 되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명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자 그러면은 우선 예를 들어서 혼비백산 그래요. 원래 잡혀지잖아요. 그러면 혼비백산은 뭐예요? 혼은 날라가고 백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은 말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멍청이 있으면 아 저 친구 혼나갔어요 그래요? 아니면 백 나갔어요 그래요? 그 백 나갔다는 사람은 얘기 한 번도 못하고 혼나갔다고 그러지 그 얘기는 뭐냐 바로 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의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또 혼나볼래? 혼날래?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이에서 혼을 빼온다는 얘기예요. 혼을 빼오면 어떻게 이러겠어요? 죽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심코 쓴 말에 아이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낸다 혼날래? 혼나보게 해서 이런 얘기는 좀 더 안 썼으면 좋겠다. 왜? 기현자처럼 왜 이렇게 혼을 빼다 죽여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용어라든지 언어에 이제 들어가 있고 또 이제 혼뿔이라는 책도 있는데 혼뿔도 있고 또 우리가 얼굴도 있죠. 그래서 조선 초기의 삼봉 정도전선생의 문지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혼백을 증명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나무에다가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러면은 뭐가 남죠? 나무가 탈 거 아니에요. 재가 남죠. 재는 백이에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뭐가 나오죠? 연기요. 연기는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뭐냐? 혼이에요. 제가 그 기록을 보고 와 참 대단하다. 천재라고요. 천재. 어떻게 이것을 혼백을 명확하게 증명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규경에 쓴 오주연문 장전상고라는 문집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야사죠. 거기에는 뭐라고 쓰냐면은 아 이 얘기는 혼백? 이미 주자가 한 얘기야. 그럼 주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우면은 향 피우고 뭐가 남죠? 재가 남잖아요. 재는 백이에요. 또 연기가 있잖아요. 근데 주자는 연기를 안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향. 향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향은 혼이여 그랬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이만큼 이 혼백 문제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마도 선봉정도전 선생이 주자의 책을 봤는지 아무리 모르지만은 이 규경도 대단하다 한 것을 제가 이 길을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천재들만이 아는 그런 증명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관구라고 해요. 영구차라는 얘기 한번 들어봤을까요? 구는 뭐냐? 시신이 들어있는 것을 구라고 해요. 빈관. 이것은 관이라고 해요. 아직 시신이 없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관구.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시신을 태우고 가는 차가 있죠. 그걸 연구한 차를 안 그래. 연구차라고 하지. 왜? 시신이 있기 때문에. 시신이 있는 관을 실고 가는 책이기 때문에 연구차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의 관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름에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관인데 이건 나비장이에요. 이게 세름분방장이고 홈을 파가지고 키우게 되어 있어요. 나비차가 되어 있더라도 나비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관은 두 개에요. 나비장이. 임금의 관은 세 개인데 여기는 여기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 조금은 시신이 부패하니깐 이렇게 울타리처럼 만들어서 여기에 얼음을 넣고 빙반이라고 해요. 잔방이라고 하고 여기에다 놓고 팔을 놓고 여기에다 관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신이 부패되는 걸 금방 이제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왕은 몇 개월 장을 치는 5개월 장을 치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찬궁을 여기다 집어넣고 5개월 뒤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임금의 관을 놓으면 제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칩역은 뭐냐. 이게 임금으로 이제 직위하면 직위할 때 그 관을 만들어요. 직위한 해에 관을 만들어 가지고 오치를 100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한 번씩 해. 그러면은 영주 같은 면은 100번에다가 83번에다가 83번에다가 83번에 있는 거야. 그렇게 오래 하면은 이게 벽처럼 단단하다고 해서 벽자를 써서 치벽 관을 만들고 치벽이라고 한 거예요. 벽처럼 단단하다 해가지고. 자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목관을 많이 썼죠. 한 번은 석관도 있었는데 요건 고려시대에 있고 1m 이내에요. 보면 사신살이 이렇게 그렸어요. 좌우 긴 장판하고 앞뒤에다. 요거는 이제 석화계 여기다 이제 관을 넣는 거죠. 이 손을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관제가 어떤게 좋으냐 하는 건데 어 조선시대에는 이제 스님들이 절에서 관을 많이 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용산 여기 보면 기우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스님이 관을 많이 했고 그래서 관제로는 전나무 소나무 오동나무 가정나무 뽕나무 버드나무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게 뭐냐면은 전나무예요. 소나무관이 천냥이면 만냥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체가 잣나무 근데 특히 잣나무가 많이 쓴게 뭐냐 귀신을 모으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동나무관도 좋다고 그랬는데 오동나무관은 좀 가벼워요. 소나무나 이것보다. 근데 습기를 덜 먹어가지고 잘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뽕나무는 습기를 방지하는 데 이용해서 뽕나무관도 많이 썼던 거예요. 그냥 일반 서민들이 가장 많이 썼던 게 왕실에서도 소나무관을 황장목을 많이 썼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는 선생이고 누구는 학생이고 누구는 임금은 종을 붙이고 어느 임금은 조를 붙이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사진이 있죠. 이게 뭡니까. 명정이에요. 또 안장하고 나서 덮어주는 것도 명정이에요. 이걸 나중에 안장할 때 덮어주는 거예요. 관우에다가. 이거는 뭐예요. 명정을 쓰는 거예요. 이 사진은 앞에 명정을 들고 나가요. 이거는 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명정인데 여기에 보면은 명정이 이것은 원래 명정이고 이건 개명이 다시 써서 개명정이라고 해요. 학생 성주 이궁 지구 그래서 돌아가셔서 장례 이분이 11일장을 치렀어요. 치렀는데 명정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든 것이 학생 성주 이씨예요. 성주 이궁 지구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유학자니까 나중에 이분을 다시 저기를 호를 주게 되어 있어요. 주게 되어 있는데 일종의 시호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회의를 해.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선생을 받고 싶다. 자자 다른 걸 받고 싶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제일 높은 게 자예요. 자국 그 다음 아래가 선생이고 그 다음에 처사 거사 사 자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가 학생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보면 학생이라고 썼죠. 아직 저기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회의를 거쳐 장례 전날 모여서 이분은 선생까지는 갈 수 없고 그래서 그 학식을 보았을 때는 처사가 맞다. 그래서 처사 여기 성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이걸 개명쟁이라고 그래서 이걸 세 놓은 거예요. 나갈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학생이냐 학생이 뭐냐면 조선시대에서는 남자로 대인하면 최고의 입심양명이 뭐냐면 벼슬길에 나가는 거예요. 벼슬길에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급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외 급제해서 높은 관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 과거에 급제할 수 없으니까 그 이승에서 못 배운 한을 풀라라는 의미에서 죽었어도 이제 그 지방 같은 데도 이제 학생을 붙여준 거예요. 그럼 여자는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유인이라는 국품의 관증명의 유인이 그것을 조위로 준 겁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죠. 왕의 묘인데 누구는 조고 누구는 종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이걸 과연 이번에 강의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아는 것 같은데 의미는 잘 몰라요.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소위 이제 민숙을 이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설사를 한다든지 이제 하면은 이걸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넣어봤어요. 자 이 묘 라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주자로 되어 있어요. 시오는 오십자까지 되어 있어요. 굴자수가 제한 늑자, 늑자에서 계속 추준을 해가지고 붙여요. 단, 묘 딱 주자에요. 근데 어떤 임금에서 상징을 해 보세요. 근데 묘는 뭐냐 어 임금이 이제 왕이 죽으면은 종묘에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는 이제 윗대 왕들한테 고하는 거에요. 알리는 거에요.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이때 이름이 써야 돼요. 본명을 써요. 그래서 이때 올리는 것이 묘에요. 그래서 묘자를 보면은 뭡니까 종묘할 때 그 묘자에요. 그럼 1호문자 그래서 묘자 이렇게 묘는 그 왕의 심덕 을 상징하는 거에요. 마음의 덕을 상징하는 거에요. 왕이 생전에 왕이 있을 때 궁덕을 마음이 폈느냐 안 폈느냐 그걸 가지고 좋으냐 아니냐 그리고 앞에 것을 이제 조 조 뭐냐면은 태자니 영자니 세자니 이것은 시자에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그걸 호라고 해요. 종호라고 해요. 시자하고 종호 합친 것이 묘에요. 조종구만한 것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나눠야 되나 공자가 이제 얘기했어요.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별자 그러니까 성씨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왕위에서 조선이 나오면서 뭐를 붙였어요. 이씨가 됐잖아요. 그래서 성씨 그러니까 다르면 별자라고 하죠. 조자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새로 창업하는 군주는 전부 다 뭘 붙여요. 조자를 붙여요. 그래서 명태조 송태조 청태조 당체조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왕들은 무조건 종호는 종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자를 개성한다는 중점인데 그래서 조나 종이나 똑같아요. 그 저기는 어느 게 더 높고 낮은 건 없는 거예요. 단지 구분할게요. 창업군주는 조를 붙이고 나머지는 종자로 붙이고 창업하려면 공을 세워야 돼.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업군주 조는 공 있는 자는 조를 붙이고 덕 있는 자는 종을 붙인다. 이렇게 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럼 언제 붙이느냐. 왕은 입관을 언제 하느냐. 돌아가시고 나서 5일째 되는 날 이때 입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입관을 하고 마치면 성복을 해요. 상복을 갈아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 묘하고 시호하고 능호를 전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주에서 정 2품 이상 신하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가지고 묘를 시호를 능호를 정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신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묘를 선정하느냐. 예를 들어 순조 때 얘기를 들어 볼게요. 순조 가지고 1834년 11월 23일 날 승화를 해요. 그래서 닷새째 입관을 하고 신하들이 뭘 올렸냐면 순종, 선종, 복종 세 개를 올려요. 그래서 대개 임금이 후임임금이 이걸 산망이라고 해. 산망 중에서 첫 번째를 수망이라고 해요. 순종을 약점해요. 근데 왜 순조냐. 뒤에 임금이 붙인 거예요. 철종 때 붙인 거예요. 추존해가지고. 그러면 저기 선조는 선종이었어요. 근데 광해군이 이제 지휘기관에서 초창기에는 아버지를 조자를 붙이고 싶었는데 신하들이 반대를 해서 못 붙이고 광해군이 8년에 왕권이 안정이 되니까 그때 올려가지고 신하들한테 강요하다 싶어가지고 조로 붙인 거예요. 왜? 종사를 지켰다 하는 거예요. 인주도 마찬가지예요. 인주는 처음부터 굉장히 신하들 간에 옥신각신하당 결국은 효증이 강력하게 억압표를 해서 인주라고 붙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생전에 이걸 아느냐? 몰라. 그래서 예종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예자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책에다 써놨어. 죽었어. 예종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막 모여서 모르지만 논한 거야. 그랬더니 그때 생전에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예자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명종도 죽기 전에 그랬다고 그래요. 명자를 봤으면 좋겠다. 나머지 민군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야. 영조는 그렇대요. 영조는 영꺼뿔 영자 있잖아요. 이걸 묘로 삼아 죽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영자가 된 거야. 그럼 태조는 태자 들어간 거니까 이승이는 알지만 태종? 몰라. 세종? 몰랐어요. 왜 그러면 태종이냐. 왜 세종이냐 세조냐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인조하고 선조는 얘기를 했죠. 또 조자가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조가 있죠. 영조가 있지. 그러니까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추종을 해. 이때 5대를 추종할 때 조자를 붙여줘요. 그러면 태조는 이미 이성계에 돼 있어. 그 다음에 누구? 철종은 임금도 치지 않은 거야. 철종은 별자로 보니까 별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키기가 누구냐. 고종이 아버지 대원군이잖아요. 그게 장조야. 장조가 누구예요? 저기잖아요. 사두세자. 사두세자를 저기 왕으로 추종해서 저기를 붙여준 거예요. 장조로. 그 다음에 누구냐. 정조. 그 다음에 영조. 그래서 이게 순전 빼고 순전은 철종 때가 있으니까 추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태종은 왜냐면 정종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살아생전에 선을 해. 저기 이방원이한테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묘가 없어. 근데 신하들이 그래서 묘를 정해야 될 게 아니냐. 세종한테요. 그랬더니 안 정해. 그러면 공정대왕이잖아요. 공정대왕이 명나라 때 받은 사시야. 그거를 묘 대신 써버린 거예요. 왜 그걸 중요하냐면 세종이는 아무래도 생각했던 거예요. 왕으로 인정을 안 했던 거야. 자기 큰아버지잖아요. 왜 안 했느냐. 만약에 그때 묘를 지켜주면 태자를 써줘야 돼. 왜 태자면 대개 이대임금. 왕의 자식이 보통 이대임금이 돼요. 그러면 그때 시자는 태자를 써줘. 왜냐면 아버지를 도와서 창업자를 도와서 굉장히 공이 많아. 아들들이. 그래서 이대임금은 태자에다 종자를 써주는 거예요. 청태종 마찬가지예요. 대개 당태종도 그렇고 조선도 태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랬어요. 생전에 그랬어요. 세종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묘를 태자를 쓸 것이다. 그것을 은연중에 신하들한테 암시를 줘요. 그래서 태종이 된 거예요. 그럼 세종은 어떻게 된 거냐. 좀 달라. 세종은 당연히 세종이었어야 돼. 근데 아버지 세종은 원래는 정할 때 정인이 됐어요. 문종이라는 걸 썼으면 좋겠다. 왜냐면 문화에 치적이 많아. 그랬더니 문자를 썼으면 좋겠는데 임금이 그랬는데 아니 저기도 있고 북방도 개척하고 영투도 개척했는데 그래서 세자를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태자나 세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커. 그래가지고 문종이 아닌 세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종이 죽으니까 문종이 됐고 세조가 죽었어. 그럼 뭘 할 것이 있냐 고민했는데 당연히 종자를 붙여야 되는데 나는 단종한테 왕위를 받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았어? 자기 형한테 받은 거라 문종한테. 그래서 송나라 때 황제가 되니까 황제 동생이 황제에게 받았어요. 그때 송나라 묘에 보면 한 사람만 조자를 붙여요. 그 예를 따라서 세조도 형한테 받았다고 해서 저기 조자를 쓴 거예요. 또 계유정량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좀 바르게 다졌다. 그런 의미도 있고 새로 창업.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묘를 보면 그 임금의 저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로 가야 이제 장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행상이라고 그러죠. 장지 가는 걸 발상이라도 그렇고 제일 앞에 누가 쓰느냐 방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명기 사자도 저승에 가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명정 그리고 공포. 공포는 뭐냐 뒷발이야. 배로 만들었는데 이 상여 행렬이 길잖아 이것을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흔들면서 이렇게 봐라 잡아라. 다리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관하고 나서 흙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걸레 속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여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주들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인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진대에서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북 치고 창구 치고 이 상여에다가 마이크를 달아놨더라고요. 유행가를 부르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저는 고향이 충청도인데 다른 데서 이런 걸 못 봤거든.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출품에 지쳐 있는데 유행가를 부른다? 어? 꽃 피는 도라의 부산항 있잖아요. 그런 걸 풀고 가는 거야. 아 그리고 깽가리 치고 창구 치고 그래서 삼국제의지 동의전에 보면은 고구려 때 송사회 때는 춤과 감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춤과 노래를 보낸다. 아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인가 보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고려에서 조선을 넘으면서 주제학, 성리학이 이것이 이제 국교로 국채로 쓰니까 어디 부문이 돌아가시는데 슬픔을 적어야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느냐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바뀐 거예요. 넌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감으로 한다? 노래하고 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었다 하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는데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는 거야? 본래 있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그게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고 몰라. 땅이 될 수 있고 하늘이 될 수 있고 본래 돌아가시는 그래서 돌아가시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슬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거는 사인승 사인승에 네 명이 지는 아주 상여예요. 일제강경기 때 썼던 거예요. 이건 꽃상여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보통은 목상여를 많이 쓰죠. 80년대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보통 상인은 한 줄에 네 명이 될 수도 있고 여섯 명이 열두 명이잖아요. 또 아홉 명이면 열 여덟 명이고 열두 명이면 24명이 되는 거야. 왕은 도대체 몇 명이 있느냐? 봤더니 이게 대예요. 제가 일일이 쉬어 봤어. 반차도에서 했더니 몇 명이 몇 명이면 한 번에 190명이 만드는 거야. 도대체 190명이 안 나오는 거야. 봤더니 이거 어깨에다 줄을 맨 사람 있잖아요. 다 친 거야. 여기 보면 마을 분야들이 따라 이게 배로 해가지고 늘려가지고 따라가는 거야. 밑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시신을 그러니까 190명이 있는데 자 그러면 190명이 민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일반상에는 민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거리도 딱 해서 교대를 시켜. 운소라고 교대하는 장소로는 이거는 여기 궁에서 고궁에서 어디까지? 영주로 갔을 때 몇 번을 시키냐면 12번을 시해요. 그러니까 190명에다가 플러스 혹시 그날 또 아파서 죽어서 사고 있어서 못 나올 수 있는 예비로 4명을 두는데 그래서 193명에 2328명을 대역인으로 딱 선정을 해놔. 정조 때는 어떻게 됐느냐? 능이 어디야? 수원이었잖아요. 화성에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24번을 셌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때 국상에 따라가는 행렬이 얼마만큼 되느냐? 모든 대열을 밀는 사람, 깃발을 들은 사람, 가마를 들은 사람 헤쳐가지고 정종 때는 1,100명이 얼마 안 돼. 태종 때는 태조 때는 정종이 3,500명 3,500명 태종 때는 9,500명 그러니까 9,000명이 따라가 있어요. 왜 이걸 했느냐? 태종이 죽어나서는 세종이 이제 국상을 치렀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송나라 송태종이 죽었을 때 1만 8,000명이 1만 9,000명이 따라갔다는 거야. 총인원이 그래서 절반만 해가지고 9,500명이 된 거예요. 엄청 많지. 보통은 8,000명 대역. 자 그 다음에 행렬인데 이 행렬이 너무 길어. 몇 천명이 많으면 거의 1만 명이 되는 게 아니고 8,000명이면 너무 기니까 이게 혼란을 방지해서 만든 것이 반차도예요. 그래서 그림을 미리 그려가지고 미리 예행 연습을 해요. 영조 국장 때는 정조가 3번인가 예행 연습을 했어요. 창덕궁에서. 그래서 다 위치와 의무 이걸 다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점심 어떻게 먹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8,000명 되는 일을 다 줄 수는 없잖아. 궁금하죠? 관료들은 전부 자기가 쌓아야 돼.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누구냐? 상여 믿는 사람들. 대여라고 그러죠. 대여미는 사람 너무 힘드니까 한 번번이 안 며어요. 교대로 안 며. 두 번 안 며. 그런데 정조 때만큼은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미는 사람이에요. 너무 유론이 많이 좀 머니까요. 그래서 관료들은 전부 도시락을 지참하게 했고 저기들만 특별히 도시락을 줬던 거예요. 그리고 질 앞에는 도가라고 그래. 지휘자야. 이건 반드시 경기도 관찰서가예요. 대개 이제 왕령은 경기도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 길리에 쓰는 의장, 직발. 그 혼배. 그 흉장. 그 다음에 임금에 관을 실은 대역. 그리고 임금. 수강, 구강, 행렬. 그리고 뒤에 이제 군세, 군사들. 그래서 이게 길이가 엄청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안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누가 살 집이에요. 죽으면 저기 사자가 살 집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방상시가 창과 방패를 가지고 가서 네모초를 이렇게 척척 쑤시면서 잡기를 몰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 터가 명당이지만 그 좌양을 맞추기 위해서 이 나침판으로 폐철로 보는 거예요. 이건 누구냐면 아까 그 뿌리 깊은 남은 창관한 그분이에요. 그분의 안장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일산풍동 여기서 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 회를 섞고 이걸 다지는 거예요. 단단하게. 왜 회를 쓰느냐. 나무뿌리나 짐승들이 못 들어가게끔 해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식들한테 상주들하고 자식들한테 돈을 얻어내요. 걷어내. 이 돈을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새끼를 쳐놓고 묶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상집 절반을 상집주에게 주고 절반은 아니 절반은 마을 기금으로 내놓고 절반은 이날 고생하는 상주들 상두꾼들한테 이렇게 품절을 나눠주는 거예요. 굉장히 공동체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거는 보면 중부지방은 관채 안 묻고 시신만 꺼내가지고 이렇게 묶을 날짱이라고 해요. 대부분은 관채 묻는데 대개 중부지방은 이런 날짱을 많이 해요. 이건 초본이에요. 이게 지금 최승권 과장하고 둘이서 저하고 이제 조사한 건데 여수 화양 장수라는 말 미숙박물관에서 초본이라는 책자를 냈어요. 그때 조사를 한 건데 초본을 이제 왜 초본을 했느냐 초본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일종 가매장인데 전라북도 부안의 의도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1월달에 돌아가시면 땅을 파지 않는다고 해서 매장하려면 땅을 파야 되니까 땅을 못 파니까 초본을 하고 땅을 파면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또 집안에 초상이 날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2월달에 죽고 아니면 자식이 부모부터 먼저 가시면 가면 부모는 초본을 했다가 다시 뼈만 처리해야 이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습을 찾아가서 이분이 아들이에요. 자기 어머님의 초본을 하는 거예요. 파분하는 거죠. 하여튼 여기 머리가 있었어요. 이걸 싹 떼어냈어. 쏙 빠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육탈이 잘 됐다고 그래요. 이걸 곱게 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 묻는 거예요. 관 뚜껑 열으니까 딱 이렇게 돼 있어. 이때 봤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혼소지약. 사주하고.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박물관에서 이걸 수거를 해왔어야 되는데 그때 깜빡 잊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지금도 조사를 하면서 가장 잘못한 것이 이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못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전 일이지만 그때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혼인할 때 여자가 남자의 사주를 받죠. 오늘 한번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님한테 아니면 부인한테 당신 나 결혼할 때 사주 있어? 그러면 대부분 다 사주 있어요. 없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야.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야. 너 저기 내 사주가니까 꺼내오잖아. 장롱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모른대. 그것까지는 친정 할머니가 안 가르쳐주고 그냥 잘 보관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주가 있어야만이 저승가서 다시 부인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관 속에 남편이 죽으면 사주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에서 왜 또 이승에서도 이렇게 지겨웠는데 왜 저승가서 만나 그럼 그때 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혼서지 사주를 못 가운 게 지금도 너무나도 그렇네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선 좋은 자료가 되는데 구전으로만 내가 들었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에요. 이 사진이 전부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민속법으로 다 있어요. 아카이브 실에 가면 이거는 제가 이제 풍장인데 일본에 조사를 갔는데 오키나에서 배 타고 열한 시간을 가요. 갔는데 요론두라는 섬이 있으니까 본토에서 가장 마지막 섬이 요론두에요. 거기서 오키나가 보이겠어요. 열한 시간 가는데 그러니까 이때 메이지 유신 이때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동굴에다가 장애를 치른 거야. 전부 갖다 둔 거예요. 어떻게 갖다 놨느냐 저도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안 해봤더니 해골이 처음에 개미인 줄 알았어요. 덕실 때는 수백 개가 있는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제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럼 장려 칠 수가 없는 거야. 갖다 버리는 거야. 동굴에다가 또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이게 쌓이고 쌓여서 명절 때 이때 와가지고 술 한잔 올려놓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랬어요. 이 터드에크가 들어갔더니 뒤에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장례라는 게 나라마다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양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게 나쁘다 야만적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뿐이 없었지 않느냐 이 있는 문화를 그대로 보는 하나에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왕이 죽으면 신주를 모시죠. 또 돌아가시면 이 뭐를 만드냐면 이런 그 어부를 만들어요. 또 어부를 추전할 때 할 때마다 또 이거 어부를 또 만들어. 이거는 뭐냐면 옥책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왕이나 왕비가 주면 옥책을 만들고 세자가나 세손이 죽으면 죽책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주를 보관한 중무에다가 어부와 족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방물관장 할 때 이 전부 이걸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냈어요. 그때 이걸 순서를 처음 맞춰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 베트남, 중국도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있느냐. 우리는 종묘에 이것을 보관하겠다. 임진왜란 때에도 어떻게 있느냐. 가지고 갔어. 일부는 묻어놓고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썼던 도장들은 없어. 얼마 남지 않아요. 후기껌만 남아있는 거야. 당연히 아까 우리가 저기 왕이 죽으면 저기 유원으로 유교로 뭐야 전교한다. 뭐를 개보를 옥세를 전교한다. 물려줘라.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죽으면 종묘에 묻는 게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사용한 인장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시대 문화가 상당히 보면 뭐냐 이게 고급스럽고 굉장히 이게 질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있고 또 보관 나름대로 잘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쉬운 게 어부도 같이 했으면 좋은데 어부는 못 한 거야. 아니 어부가 아니라 어진 초상화는 초상화는 절대로 보관했던 것이죠. 그것만 있었으면 세종 종족을 알 수 있는데 좀 아쉬워요. 물론 있었어. 이따가 이제 1953년에 어디로 6.25 나가지고 부산 영도에 보관했다가 다 불타 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신주는 언제 만드느냐. 대개 이제 학원할 때 만들어요. 학원할 때 옆에서 신주 만드는 거 거기다 글을 쓰는 거야. 그걸 조주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학생이면 학생 뭐 처사면 처사 아니면 자자 자자를 붙이는 건 누구냐. 어떤 학파의 종맥 창시한 학자 있잖아요. 아니면 그 학문에 뛰어난 업적을 낸 사람. 우리나라는 자자가 없어요. 유일하게 시적이 제자들이 붙인 게 누구야. 우암 송시원 선생님. 그건 송자라고 그래. 이건 공인된 건 아니야. 그러나 맹자, 공자, 순자, 장자는 뭐예요. 그 적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자를 붙인 거예요. 자자는 아무도 붙인 게 없어. 왕도만이면 여기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신주는 하관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옆에서 쓰는 거야. 어떻게 썼느냐. 유명증시. 유명증이면 저기 예를 들어서 태종은 저기 중국에서 보내온 게 있어요. 그걸 쓰고 공정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내온 거죠. 태종, 묘호, 그 다음에 시호, 그 다음에 대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묘에 보관된 그 신주, 위패의 인지인데 청나라 때 그러니까 청나라 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저기 명나라 때 했던 유명 시호를 쓸 수가 없으니까 청나라 바뀌었으니까 이걸 뺏 버린 거야. 그 효정계를 전부 시켜가지고 인주 때부터는 인조, 시호, 대왕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이걸 뺏 버리고 인조. 뭐해요 이거 숙문 열무 열무명 숙순효대왕 이래요. 순요 대왕 순요 대왕 이거는 이제 일반 사대부 그러면 이제 무슨 뭐 아까 이종민 선생 처사 성준이공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왕실에서 다루고 좀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삼년상, 왜 삼년상이냐 맹저, 공장 얘기하세요 삼년상이란 건 별거 아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먹고 나서 품 안에 있을 때 아장아장 걸면서 제대로 쓸 때까지 보살핌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특별한 옷이 뭐예요? 상복이잖아 그걸 입고서 부모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삼년상이에요 이것은 왕이나 황제나 똑같이 일반 적이나 노예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관이란 뭡니까 우리의 소위 신분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집안에서 노비죠 똑같이 삼년상을 치러니 그러나 이게 제대로 삼년상으로 된 것은 누구냐 중종 때 그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삼년상을 못했어요 달렸으니까 고려 때는 백일탈상이 많았어요 조선 중기 이후 삼년상이 있었고 삼년상을 노도나 해버리니까 군대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등을 뒀던 거예요 왕은 이런 경우에 역할째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해 그러면 만약에 삼년상이면 한 달이 뭐예요? 30일이잖아요 그럼 3개월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3개월이 아니라 36일 만에 그래서 공자학교를 했어요 한 해가 두 번이 들어와서 한 해가 바뀌면 천둥 한 번 돌면 맘의 오리기가 가라앉히고 또 한 번 더 두 바퀴 돌면 완전히 된다 일상으로 돌아온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상주의 맘의 절차가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삼년상이면 특별한 게 아니라 자기 품 안에 있을 때 은혜를 보답하라는 의미예요 풍수인데 왕릉은 풍수의 보고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대동려 지도에 나오는 서울 한성을 가장 잘 나타낸 자료가 대동려 지도에 한성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안경처럼 생긴 게 있죠 여의도예요 이게 지금 도성야 이게 인왕산 이게 청와대 뒤에 백악 이게 대학로 낙산이고 이게 남산이에요 이게 관악산이에요 그래서 사신사가 딱 짜져 있고 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산이 있고 여기에 물길이 있고 이게 천하명당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대로 뒤에 뭐가 있어요 앞에 안산, 조산 뒤에 좌청룡, 우백호, 현무가 있는 거예요 현무 앞에 주작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신사를 그대로 정용왕 털을 쓴 데가 왕릉이에요 그러면 풍수에서 이거는 도표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민속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받아요 방에는 동사람봉이 있고 중앙이 있어요 그리고 방에 따라 색이 있고 그리고 계절이 있고 그리고 오행이 있어요 월바수목, 월백호, 화수목, 금토 풍수에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천목, 좌우, 음양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도표를 잘 이해하면 우리 민속이라는 게 풍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덤 속에 저기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 구조예요 선사시대에 달라고 삼국시대에 달라고 고려시대에 달라고 조선시대에 달라요 그런 일반적인 토작은 다 비슷해 흙으로 말하는 거 이걸 보면 조선시대 건데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석시를 썼어요 왕릉은 지금 한 번도 석시를 구경을 못했어 거의 천여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 거냐면 여러분들 노사신 아시죠 그러니까 세종당의 공후부야 공후부의 무덤이었는데 원주에서 개발되면서 길러면서 무덤이 발굴이 됐는데 석실이 열한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왕릉의 어떤 조선 전기의 석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세조 때 굳이 석시를 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이렇게 회격을 써라 그런데 회격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내가 써봤어요 경기대 출퇴된 건데 엄청나 두껍게 1미터가 넘어 그러니까 오페르터가 대원군 아버지 묘 남인군 묘를 독을 하려고 팠다가 도저히 못 파서 포기를 했잖아요 회격의 이것은 뭐냐면 회를 써서 쓰면 돌보다 더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제가 발굴한 건데 1700년대 정읍에서 나온 거예요 전봉준 묘를 착지해서 발굴했는데 다른 사람 묘했어요 이렇게 관 넣고 관은 다 썼고 위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죠 회격하고 그리고 아까 찬금이 여기다 사신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다도 사신살 다 그려요 왕릉 같은 경우도 이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릉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조 때 이제 세조가 단종을 물리치고 왕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조차한 자기 동생들 많이 형제를 죽였지 또 자식들이 죽죠 조차한 일이 생기니까 부모님 묘자리가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예주판설 지는 서거정이 있어요 서거정을 불러가지고 내가 아버지 묘를 이장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서거정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하 임금이 됐는데 복을 다 가졌지 않느냐 뭘 원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할 말이 없잖아 지금 같았으면 이 자식 그래 너 두고 봐 서로 꽁에다 나중에 자천시켜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옮겼어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옮기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예정이 누가 이거는 세조가 죽기 전날 선양을 해버리는 거야 임금자를 물려줘요 원래는 죽은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야 막 숨이 꼴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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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왕이 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돼서 바로 국장을 치른 거야 세조 국장을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만약 왕이 되지 않고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위라고 해요 이율사장 잘 흘린다 그러니까 예정은 하루 전날 왕이 죽겠지 전날 즉일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됐는데 예정 원년에 이장을 한 거예요 그때 건지면 1469년 1월 30일 날이에요 그래서 양력으로 치면은 3월 달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세종 때 그 1446년 7월 18일 날 왕비의 소원화가 죽어요 세종량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전에 묘 자리를 잡는데 흔히 이제 죽기 전에 묘를 자리를 잡는 건 순응이라고 해 태조도 순응을 만들었어 태종도 마찬가지 순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종도 순응을 해서 그때 이제 여기가 이제 어디서 쓰면은 대무산이 있죠 지금 강남에 거기 보면 헌능이 있어요 헌능 옆에 능선에다가 이제 묘착해 놓고 신하들이 더 좋은 땅을 찾자고 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난 여기다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썼어요 썼는데 자꾸 지관들이 그러는 거야 물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옮겨진다고 해서 세종 옮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파불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물을 넣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1469년 1월 30일에 팠어요 예종 때 팠더니 시신이 안장한지 세종이 돌아가신 지 18년이야 팠더니 시신이 크다 의복도 하나도 안 썩어서 대개 18년 뒤면 거의 많이 썩어요 관을 남겨놓고 그건 좋은 땅이 아니야 물이 약간 스며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래 옮겼는데 어디로 여주를 옮겼어요 이때 부여꾼에 5천명이 들어가 장인이 석공, 목공 전부 해가지고 15명, 상여군이 1500명 그리고 그때 들어간 곡식의 쌀이 2646가마이면 약 5200가마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 소금이 85명, 단말, 3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왕릉 조사인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래가지고 원래는 25일 동안 기한을 잡았는데 그 기한 내 못했어 그래서 31일인가 걸렸어요 일주일 더 걸렸어 근데 이제 그 묘자를 보러 갔는데 예종이 식혀서 신화를 보고 보러 갔어요 여주가서 봤더니 마침 그 영의정을 좌의정을 지닌 이인순이 있어요 그 묘가 있는 거야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거기 자리가 좋은데 묘가 있으니까는 마음대로 팔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인순의 아들이 평안도 관찰서에 있어 그래 보내서 여기다 묘를 써야겠는데 이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 대가로 관찰서에서 종이품을 승진을 시켜 그때 그 이극배의 아들들이 다섯 명이서 전부 다 과거에 다 급절해 그래서 그것을 판회가 이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연을 띄워가지고 떨어지는데 쓰라고 한 거야 그걸 연출이라고 해요 지금 여주가 연출이 있어요 그걸 묘를 썼는데 묘자를 잘 써서 자손들이 잘 됐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만들어낸 거예요 풍수생이 나중에 뒤디를 만들어내 왜 영능이 이렇게 땅에 좋느냐 보면은 이게 안산이에요 안산이고 이게 조산인데 멀리 보이는데 이 산맥이 어서 오려면 지루산이 올라와가지고 산맥을 용이라고 그래 와가지고 이 산이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에 이게 주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어머니가 자식을 품 안에 딱 이렇게 안는 자세요 또 아기가 자궁에 있는 가장 편할 때 자궁 속이라고 그래요 그 저기 마치 그런 모양의 땅이 영능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루산에 오른 것이 마치 시자 모양으로 나중에 설명했지만 돌아서 털을 잡았다 여기 보면 이건 회룡 고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병풍을 뒤에 받쳐주는 산은 병풍을 들은 듯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워낙하다는 거야 그리고 앞에 그 산들이 마치 신하들이 엎드리는 조화를 하는 그리고 어머니 품속 같은 그래서 택리지에서 이주왕이 뭐냐면 왕릉 중에서 가장 좋은 터가 영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풍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세종당의 영능을 이장, 여주리 입장에서 조선왕지가 100년이 더 연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풍수는 뭐냐? 비연령, 이연령이야 귀에 걸리면 귀걸이고 코에 걸리면 코걸이야 왜?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지관들이 얘기하는 게 미래의 것은 맞출 수가 있어 지금껏 못 맞춰 아니 지금껏 맞춰서 미래는 못 맞추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나중에 지관들이 죽은 데야 죽은 데는 틀리면 무슨 말이야 있어요 그래서 지관은 들어올 때는 당당하게 대무로 들어가고 나갈 때는 뒤무로 도망간다는 거야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을 게 없어요 그게 뭐냐? 가장 자연 친화적인 것이 좋은 땅이다 명당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조선왕릉 조선인데 도대체 이게 얼마큼 들어가냐? 이건 태종의 헌능이에요 조선왕릉의 쌍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인력이 약 1만 4천 명이 들어가요 이때 충청도에서 3천 명, 강원도에서 경기 충청에서 각 3천 명, 강원도 황릉에서 2천 명, 수군만 4천 명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공사하네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주의 영능이에요 한자가 달라 세종당 영능하고 그 옆에 능산에 넘었는데 자 이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요게 지금 앞에서 찍은 거예요 앞에 거고 이게 뒤에 거야 뒤에 게 왕이입니까? 아니면 앞에 게 왕입니까? 모르겠는데요? 어? 앞에 게 왕인가? 뒤에 게 왕이에요 왜 왕이냐? 원래는 높은 사람이 뒤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이 높은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항상 자리에 앉으면 남쪽을 보고 그래요 남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뒤를 높은 자리에 보는 거예요 그 시나드는 전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왕을 이렇게 쓰고 앞에다가 왕비를 쓴 거예요 이것도 저기 동굴이 이장해온 거예요 자 그럼 왜 이걸 이렇게 양쪽으로 이처럼 쌍분을 안 했느냐 이게 좁아서 그래 능산이 좁으니까 그래서 능산이 좁으니까 기가 같은 용으로 삼멸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조로 쓴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뒤를 썼느냐 그래서 죽은 자는 북쪽을 상으로 보고 산자는 남쪽을 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는 오른쪽을 높여서 우리가 묻힐 때 보면 내가 딱 보면 왼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식으로서는 무덤을 보잖아요 그럼 왼쪽이 남자야 오른쪽이 여자야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할 때는 오른쪽이 남자야 되고 왼쪽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나라 때 이후로 이렇게 장법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진나라 때까지는 이게 반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역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누구 거냐면 김장생 상례의 비유를 쓴 사계 김장생의 묘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아래에다가 선조를 쓰고 후대에 이렇게 지혜를 선조를 위에다 쓰고 반대로 후대는 아래에 쐈는데 꺾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아래에 쓰고 자기가 위에 묻힌 거예요 이런 걸 역장해요 흔히 한자로 굳이 쓰는 역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동네의 정신인데 세주 때 명신이에요 여기도 보면 지혈우때 정난중 아래 속 그다음에 영일정을 지냈던 정광필 그리고 아들들, 손자 이렇게 썼어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조선중기문인 이정구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거꾸로 썼고 그다음에 율곡 선생이 있죠 율곡 선생도 파주에 가문이 있는데 어머니보다도 자기 무대에 우애가 있어 흔히 역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역장을 썼냐 조선시대 중기까지는 이런 역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조선에 묻히면 그 위에다 차라리 썼던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이게 좀 바뀌어요 그럼 조선이 뭐냐면 조선정기보다는 정기에는 족장 이렇게 집단으로 쓰는 것보다는 별장을 쓰는 게 유행이에요 별장보다는 족장을 선호했고 또 세종도로 해서 풍수보다는 본인 곁에 묻힌 게 좋다 또 이게 각자 쓰면 관리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아 쓰자 태종도 같은 현례에 앉아있는 동열 장사법을 시행하자 태조, 건욱, 건욱도 전부 다 건운농에 놓고 그 주위에 전부 다 모른 거예요 족장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선조를 밑에 쓰고 차라리대로 쓴 저기가 바뀐 것은 조선 후기를 내면서 별장의 성행을 해 왜냐하면 산 사람들은 모여 살지만 죽은 사람들은 따로따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풍수설 때문에 그래 묘지 풍수설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래서 존자로 찾다 보니까 각장이 유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산도 각장을 굉장히 비판하게 되죠 가능하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분류를 쓰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17세기, 16세기, 17세기, 17세기가 되면 상숙제도 균등 상숙제에서 뭐예요? 차등으로 바뀌죠 중법 제도가 이게 좀 더 강화돼 그러면서 이런 묘 쓰는 것도 우떼 선조를 위에다 쓰고 아랫대를 아래 밑에 쓴 게 아니냐 그걸 일반 사람들이 거꾸로 쓰면 역작이 난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역장 풍습이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죠 이상으로 이제 조선시대의 상장에 대해서인데 여기에는 내용이 욕심을 철하다 보니까 왕릉도 놓고 또 왕실의 장례에 국장 풍수도 놓고 또 풍수도 놓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이제 한번 보면은 듣고 들으면은 나중에 어떤 책을 본다든지 어떤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이해도 빠르고 또 빨리 습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바람에서 이제 장황하게 자료를 욕심내서 많이 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이제 오래 됐는데 끝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주신 게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혹시라도 다 함께 있으면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강의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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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